사과 맛있어요? 사과 맛있어요? 굿모닝 엄마 사과 줄래요? 엄마 사과 사과 줄거에요? 다 녹아 먹을거에요? 엄마 안주고? 엄마는? 엄마 뽀뽀해? 엄마 사과 하나 줘요 안줄거야 엄마? 니 엄마 사과 안줘? 사과 줘 엄마도 배고픈데? 모닝 사과 엄마 좀 보세요 엄마 안보세요? 뒤통수만 보여주세요 부어서 창피하세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뛰어가 보니 부르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아침에 사과를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진짜 많이 컸다 폭풍이 피츄입니다 맛있어요? 잠시만요 잘 안 먹겠다 예진이 심심한 청소 샤워 크로즈 모르겠네 싹 –나 jun을 열Нет 야옹이 맛있어 박수께나가? 맛있어서? 왜? 졸려? 왜? 깜짝이야, 왜 그랬어? 깜짝이야, 이거 깜짝이야 눈, 코, 잇 눈, 코, 잇 눈, 코, 잇 머리 진짜 많이 귀엽다 머리가 너무 귀엽다 어디가세요? 오, 사과먹다 말고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갑자기 그림 그리러가요? 이따가 밥먹고 갑자기 책을 볼거에요? 가져와 읽어봐 읽어줄게 무슨 책을 갖고올려나? 맛있어 이거 이거 줘? 알았어 아니 바쁘다 바빠 사먹을거야 네가 넘길거에요? 넘기세요 거꾸로 앉아 맛있어 두부에 빠졌어요 두부를 붙여줬는데 엄청 잘먹어 근데 아직 케찹은 맛이 없나? 안먹네 김찹은 계란 두부 두부 너무 잘먹는다 밥도 먹어 엄마 이거 무밥이야 안에 무가 있는데 케찹 시도 케찹이 묻었어? 케찹이 우추 맛있는데 케찹샵? 케찹이 씨구나 아직 밥 두 손으로 먹어 밥 두 손으로 먹어 손으로 먹어 코에 묻었지요 무 밥 맛있지 오우 너무 잘 먹어서 이뻐요 after 코에 묻었지요 interactions 와 갑자기 코로 파면 안되지 밥먹는데 포크로 먹어 손으로 먹고싶어? 아유 맛있어 케찹 없어 엄마가 뺐어 손으로 먹고싶어요? 손으로 먹어요 그럼 뭐 어떻게 먹고싶은데 밥을 포크로 냠냠냠냠냠냠냠 뽀로로 뽀로로 좋아서 식팥 뚜껑인데요 너무 좋아요 다시 세우면 되지 아이 잘하네 아이 예쁘네 어 선글라스 우와 예쁘다 어 피크부 오 패션있어요 예뻐 한 손가락으로 바이바이 어 아빠가 있지 여기 사진이 바이바이 귀여워 아이 예뻐 유진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슬긴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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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는거에요? 자동차 어디갔어요? 자동차? 이거 자동차 넣어야지 자동차 어딨어? 우지야, 어디있어? 자동차 아아 거기 있구나 아, 이렇구나 어머머머, 엄청 빨리 내려가네요 진짜 빨리 내려갔다 아, 안경 쓸거야? 선글러스? 거꾸로인데? 거꾸로 쓰네요 오, 예쁘다 패셔니스터야 어디야 안녕하세요 인사하는거야? 안녕 바이 바이도 다 안녕이고 다 바이야 아 방귀 뼀어 방귀끼가 엄마를 쳐다봐 맨날 어디가세요? 왜 이렇게 난장판에 만들어볼까 플레이도 할거야? 플레이도 이렇게 해놨어 플레이도 또 해도 돼 아, 그네 탈거야? 어디가 미끄럼틀 탈거야? 미끄럼틀 탈거야? 미끄럼틀 타세요 해나 밥먹고 소화시켜야지 부릉부릉 알자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내려와 뒤로 내려와 오, 키 진짜 많이 컸다 뒤로 내려와도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해 잘했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안되잖아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이거 봐 이거 봐 어머어머어머 거꾸로 올라가 하이 멜로디 거기서 응가할 것 같은데 지금 그치 방구 웃겼어 응가하려고 그러겠어 뭐 거기서 응가해 요즘에 카메라맨 김이 응가를 하네 응가해 오, 키가 딱 맞네요 응가해야 돼 사람 다 응가해 응가하는 거야 응가해야 돼 응가하는 거야 응가해야 돼 응가했어 응가했어 응가했어? 아직 안 한 거 같은데 방구만 깼는데 응가할때 숨어서 응가를 해요 엄마 프라임씨 지켜줄게 응가해 다 응가하는거야 응가해야해 엄마는 응가에들이 너무 귀여워 엄마는 응가에들이 너무 귀여워 힘들지? 원래 힘들어 응가가 힘든거야 응가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괜찮아 응가하는거야 빅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잘했나? 잘했어? 바이 우리 바이 기절이 갈아줄게